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전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읽기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푸실 문제들은 앞서서 우리가 봤던 문제들을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의 유형들을 다시 여러 개를 묶어서 푸는 거니까 어려운 것은 없을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문제를 푸시면서 읽기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께 문제를 풀면서 가보시도록 하시죠. 45번 보고 계신데요. 유형 자체는 앞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45번에 중심생각이 보이시지요. 중심생각 어떻게 말씀드렸죠? 중심생각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뽑는 것이다. 아래를 봤더니 문제 하나가 더 있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전체 구조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군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대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좋은 점수가 보상이 되겠죠. 보상을 받으면 그 일을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급시험을 통과하면 고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 그런데 하면 어떻다 그랬죠? 앞에서 얘기한 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보상 효과는 보상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날 때 그러니까 보상이 똑같이 않을 때 더 크게 나타난다 했죠. 그러면 바로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유가 나오겠죠. 이렇게 예측하시면서 글을 읽어야 읽기 능력도 향상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유가 나올 거예요. 규칙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보상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 열심히 하려는 생각이 사라진다. 기업인들에게 예시죠. 예시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줄 때, 직원들에게 보상을 줄 때 시기와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불규칙적으로 주어야 그게 더 높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가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뭐가 나왔어요? 중심생각이 나왔습니다. 중심생각이 뭐라고요? 보상은 불규칙적인 것이 보상은 불규칙적인 것입니다. 중심생각이 답 SWISSILM등에 의운치러가 많을 수 있습니다.